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실제 연설에서는 시장이 원했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그러면서 처음에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트럼프의 발언이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오히려 다오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권으로 도는 이런 장세가 연출됐는데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투자 심리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단순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좀 공감이 가는데요. 큰 이슈가 없어도 증시는 일단은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요. 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역시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이슈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것이 투자 심리가 지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트러스트라는 아이비에서 집계를 하는 어떻게 본다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지수 이 부분이 되겠는데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두 가지를 친 부분이 왼쪽이 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좀 강해졌을 때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수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에 따르면 일주일 전까지 강세장을 전망하는 비율이 이제 전주 대비해서 6.3%포인트 늘어난 40.3% 평균이 이제 38% 정도로 역사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오늘 나중에 좀 이 스팀이 좀 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증시가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호재가 없어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장에 끼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측이 무역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곧 딜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런데 또 딜이 없으면 관세를 올릴 것이다. 좋은 딜에만 합의를 할 것이다. 결국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좀 되풀이한 데 그쳤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일찍 이제 발언이 전해졌는데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미미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주요 지수가 상승 능력을 잃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투자정부 이제 미디어인 배런스에서는 시장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의 어떤 세부사항이라든지 또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세 유보 발표.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 5월 17일에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6개월 연장에서 시한이 11월 13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를 유보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었고 무역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단순히 선거 유세 같은 연설이었다. 즉 알맹이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의 정책을 비난했어요. 저희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게 다른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대출을 갚으면 우리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돈이 있으면 좀 나한테 달라. 나도 돈 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릴레이를 하듯이 트럼프 발언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바통이 넘어가게 됐는데 트럼프가 연준이 협조했다면 주가가 25% 정도는 더 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식상한 발언이죠. 맨날 이제 연준을 좀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연설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의회 합동위원회 그리고 14일 10시에는 하원에서 이제 각각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이제 FOMC에서 분명하게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안심을 안겨줬는데 이번에 이 입장을 고수를 할지 좀 관심이 가고요. 하나 이제 지수를 또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지수인데 이제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이냐 아니면은 중립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를 집계를 한 것이 위에 있는 선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국채금리의 이제 흐름이 되겠는데 위에 보시면 지금 거의 중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어떤 매파적으로 아니면은 비둘기파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과의 소통이 그나마 성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을 보자면은 국채금리도 그러면서 좀 오르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거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증시를 좀 뒷받침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파월 의장도 역시 이번에도 좀 최근에 그런 소통에 좀 힘을 발휘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내용도 저희가 오늘 밤에 열심히 좀 챙겨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이야기 한 가지 좀 들어볼 텐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게시를 했어요. 몇 가지 해프닝도 좀 있었던 걸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서비스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한번 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출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2일 자정을 기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네럴란드에서 일단 출시를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전 7시 반 정도까지 7천여 건의 이제 접속 분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좀 난항이 좀 있었던 그런 모양새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일단은 계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가장 큰 무기는 콘텐츠죠. 첫 번째로 TV 에피소드가 한 7,500편 정도 그리고 영화가 한 500편 정도 총 8,000편 이상의 콘텐츠를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를 하게 됐는데 현재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HBO라든지 타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약이 된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두 이제 2020년 내에는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콘텐츠를 더 강화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강점은 이제 가격이 되겠죠. 디즈니 플러스가 월 6.99불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연으로 따져도 69.99불, 넷플릭스 스탠다드가 월 12.99불인데 훨씬 저렴하고 12.99달러면 이제 펀드, ESPN 플러스와 훌루도 같이 구독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무기로 갖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 좀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사전 예약을 보면 좀 알 것 같거든요. 사전 예약을 받았으니까 그 데이터도 좀 나왔겠네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공식 팬클럽들에게 그러니까 디즈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3년 구독권을 미리 좀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에는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제 데이터 회사인 점프샵과 함께 집계한 바에 따르면 출시 전에 집계된 구독자가 이미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일별로 따져봤을 때 왼쪽에 이제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바로 9월 23일 사전 예약을 받았던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 1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도 이제 출시 바로 전날에 또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갈수록 좀 기대감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넷플릭스에 이제 미국에서의 구독자가 약 한 6천만 명이니까 한 3% 정도로 이제 미약한 출발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기 반응으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체적인 전망은 이제 2024년까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또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의 사전 구독자의 34%가 이미 최소 하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넷플릭스와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도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한 셈인데 일단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는 한 1% 좀 하락하면서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디즈니의 주가는 한 1% 정도 상승한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아이비들의 평가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제 출시 바로 하루 전에 아거스라는 아이비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 주가를 143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보여지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동사의 DTC, 소비자 직접 상대한 서비스 사업에서 굉장한 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 투자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한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호조를 나타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경영진에서 회계연도 2024년이 돼야지 디즈니 플러스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볼 때 철저히 가입자 수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실적도 중요합니다. 이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의 출시를 전후해서 저희가 그 소식을 한번 짚어봤고요. 특징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을 오늘은 들고 오셨는데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가 지금 2.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체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출시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좀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페이스북이 좋았는데요. 페이스북과 그리고 메신저,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등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결제 앱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 방식이 이제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이제 페이팔 계정을 등록을 해놓고 P2P 송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 구매를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 우리가 결제 서비스를 이제 지금부터 실시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 이제 전세계 출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앱에까지 이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와는 별개라고 또 페이스북이 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리브라랑 이제 연결이 된다면 이제 그게 그 사업 자체가 의회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몇 주 전에 이제 페이팔이 또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항할 만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리브라는 좀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마는 전세계 이제 페이스북과 관련된 생태계가 27억 명에 달하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어쨌든 간에 마켓플레이스를 확대를 하고 여기에서 수익화 전략을 찾겠다. 이 부분은 이번에 페이먼트 시스템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선언을 했다고 재확인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새로운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을 냈다고 해서 이게 얼만큼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네요. 네 페이스북 페이가 이제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갔는데 페이팔의 주가는 오늘 한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또 애플의 팀쿡 CEO가 애플 페이의 결제 건수가 페이팔의 4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캘린더 이후로 3분기에 결제 건수가 30억 건을 돌파를 했다. 페이팔도 지난 분기에 30.9억 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페이팔을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팔은 최근에 반면에 개인용 이제 P2P 송금 앱인 벤모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페이팔은 P2P 쪽에 취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페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가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스트리밍 시장 못지않게 이제 페이 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페이먼트 그러니까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페이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 돈 보낸다는 이제 벤모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뭐 출연료를 벤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제 페이스북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내놓은 거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낫지 페이스북의 수익성 강화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로 해석하기 좀 어렵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이거를 벌써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 페이팔의 벤모도 물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벤모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처리액이 전년 대비해서 64%나 증가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팔도 벤모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단 페이스북이 이 시장에 발을 넓힌 정도의 의미지 아직까지 뭐 돈을 번다던가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평가 내려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2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낙폭을 줄여서 상승으로 전환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0.64포인트 올랐어요. 0.64포인트 올랐고 2만 7692.27에 이 정도 부근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다우는 상승했지만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스닥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고요. 0.26% 오르면서 8,486.09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500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 지수는 0.16% 오르면서 3,091.92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보는 게 요즘에 금가격을 참 많이 보는데 금가격도 한번 살펴보자면 0.13% 올랐어요. 뭐 크게 크게 갑자기 안전자산 쪽으로 돈 쏠림이나 이런 것도 안 나타난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좀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일종 흐름을 보면은 오후에 좀 장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결국은 트럼프의 발언에서 별 게 없었다라는 해석에 좀 주가가 하락권으로 돌기를 했지만은 또 그다마 악재는 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끝에는 또 지수를 지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헬스케어가 뭐 한 0.5% 정도 올랐고 에너지주가 한 0.5% 정도 빠졌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좀 혼재 양상 그리고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는 변동성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되면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최고가 기록에 또 공신 가운데 하나가 디즈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업종별 그리고 이제 특징주별로 좀 살펴보면은 방금 좀 말씀을 드렸던 페이스북이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에너지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엑서모빌이 1.5% 정도 특히 하락을 했는데 역시 유가가 소폭 하락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주는 오늘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머크라든지 에브비와 같은 제약사의 주가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가 다시 한번 좀 정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업종 전체 그런 아웃퍼포먼스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 전날에 한 4.5% 급등을 한 게 인도 재개라든지 아니면 운항 재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버스와의 이제 주문량 차이가 더욱더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액 급등해서 또 하락세를 좀 반전하는 모습인데 근데 보잉 입장에서는 지금 주문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인도가 재개되고 또 운항이 재개되느냐.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마감 종가에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